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저의 근황은 요즘에 드라마 촬영 중에 있습니다. 그리고 멜러들의 순간 방영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MC를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감회가 새롭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?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.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라임 좋았어요.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. 몽성우 씨랑 이렇게 호흡을 마치게 되는데 지금 어디 굉장히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니죠? 자꾸 이거 눈치 보고 있는 거 같은데? 편하게! 저랑 이제 띠동갑이거든요. 말 안 했으면 몰랐을 뻔했습니다. 올라올 뻔했어요. 오늘 정말 근데 아까 리허설 해봤는데 의지가 되고 워낙 음악방송 MC를 하셨잖아요? 네네. 그래서 너무 잘하시고 리드도 오히려 해주신 것 같아서 오늘 저희의 호흡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. 그렇죠? 칭찬 받았으면 하나도 나가야죠. 받았으면 나가니까 또 이제 우리 오정현님 어떤 칭찬이 있을까요? 네. 사실은 너무 감사하게도 칭찬을 해주셨지만 제가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MC를 맡아보게 되어서 굉장히 긴장하고 떨었는데 또 덕분에 너무 잘 해주셔서 제가 그 덕분에 했던 것 같습니다. 아 좋네요. 보기 좋습니다. 명절 같네요. 곧 추석인데 서로 덕담 한마디씩 주고받는 게 아주 보기 좋습니다. 마이크 제가 들고 있을 테니까 이렇게 예쁘게 화이팅 한번 하고 내려가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. 하나 둘 셋 화이팅! 화이팅! 아 예쁩니다. 잘생겼어요. 네. 알아서 또 오른쪽 정면 왼쪽으로 해주시네요. 감사합니다. 좋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천천히. 네. 드레스 걸리지 않게 천천히 내려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오른쪽으로 빠져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으로 포토월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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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